KBS 효창화삼찬 리포트를 했고 또 저는 97년도 용의 눈물 드라마 우리 김경현 어두운 교수님과도 같이 용의 눈물 드라마에 많이 승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. MBC 코미디 됐고 그래서 오늘 둘 다 가수님들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내내가 어땠어요? 다같이 불러보시죠. 아! 어르신들 뒤에서 하는 노래 내 나이가 어땠어? 아싸! 아싸! 다같이 불릅시다! 내 나이가 없어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아무도 안아요 늘 힘들어하나요 그대는 저 마음의 사랑인데 그대는 눈물이 많아요 늘 힘들어하나요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날은 영원히 고정의 눈절이 내 모습은 아프죠 사랑하길 바랍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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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나라인 나이오 어둠 하나님의 흥미로운 흥미로운 그대만이 격달 내 사랑은 내 흥미로운 나이오 내 나이가 어려서 사랑하고 난 존나여 너를 알고 널 열고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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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가 어려서 사랑의 나라인 나이오 사랑의 나라인 나이오 사랑의 나라인 나이오